오늘 할 것은 진술축미에요 진술축미 오늘 할 내용은 토 그 중에서 진술축미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서 인묘목을 할 때는 목을 얘기를 했고 사오를 얘기할 때는 화를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신요금 얘기할 때는 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진술축미를 얘기할 때는 당연히 토 이야기를 해야겠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이로 제가 머리 깎으니까 어린이가 됐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린이를 돌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토가 뭐야? 라고요 그럼 어린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땅이요 또는 흙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명리적 사고를 할 때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거부터 그렇다고 해서 토를 이거로 그냥 단정 지어서는 안 되겠죠 명리학적 사고와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토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토를 들어가 보면 토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도 있죠 물어보세요 애한테 땅에는 뭐가 있냐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무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또 바위도 있죠 물도 흐를 거 아니에요 벌레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이 오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따뜻한 온기 같은 게 있죠 따뜻한 온기 자 그래서 지하철을 내려가면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죠 그게 사실은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서 그래요 장난이고요 원래 이렇게 좀 지표면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온도를 보관하는 힘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바꿔보는 거예요 나무 어? 목이네요 바위 어? 금이네요 어? 물 수잖아요 벌레 이건 생명이니까 이것도 목으로 보자고요 온기 이런 건 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토에는 뭐가 있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게 토의 핵심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음 보면은 토에는 음 4행이 어? 4가지에 5행이 다 들어가 있다 토를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이렇게 적어야겠네요 4행이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의 정체성은 어?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도 저도 아니다 이게 토의 정체성이에요 이도 저도 아닌 거 얘들 나머지 4행은 얘들은 뚜렷한 개성이 있어요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특징 이런 게 있는데 토에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목인지 화인지 금인지 수인지 어떤 편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은 뭐예요? 장점 토의 장점은 중심을 중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다 자 만약에 토일관이 있는데 뭐 정치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걸 나눠요 토일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치우친 토라는 소리예요 토일관은 기본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일관 중에 하나예요 안 되면 일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안 치우치는 게 정상이에요 토 자체로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좌파 친구가 막 떠들어요 음 네 말이 맞아 우파 친구가 막 떠들어요 음 네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둘은 박터지게 싸우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행이 다 이 토 안에 담겨있는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토는 사행을 아우른다 이렇게 모두 포용한다 이게 토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왜? 분명히 내가 무슨 얘기를 쓰면은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토는 듣는 거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상담을 잘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는 토가 있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토가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닌데 토가 있어주면은 들어주면서 내가 상대방을 포용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냥 자기 얘기를 했을 뿐인데 뭔가 위안을 받아요 내 얘기를 하면서 토 놓았다는 거 하나만으로 위안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상담의 기본이죠 그렇다고 뭐 토가 없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도 토가 있는 사람한테 터놓을 때 사람은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토에서는 그릇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토라는 그릇에 우리가 이렇게 목화금수라는 수라는 이렇게 나머지 사행들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제가 어디에다 많이 빗대서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여기는 목의 동네입니다 목의 동네 이렇게 가면은 이 목으로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화가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목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화로 변하려면은 어때요 중간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도로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체인지 라 그러죠 고속도로 달려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도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도로들이 이 가운데 빠져나가는 도로들이 토호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목이라는 거와 화라는 것은 각각 따로예요 따로 따로이면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체죠 개체인데 우리는 목생화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목생화 목생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목이 화를 생화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목이 화로 변하는 것 이것도 목생화예요 목이 화로 변하는 것 자 씨앗이 있는데 처음에 요만해요 손톱보가 더 작아요 씨앗이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싹이 되죠 그리고 줄기가 자라죠 그리고 이 줄기가 꽃이 되죠 꽃이 다시 열매가 되죠 그리고 꽃이 진 다음에 다시 여러 개의 씨앗을 생산합니다 이게 이 하나의 손톱만큼의 씨앗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심지어 꽃이 됐을 때는 어때요? 커지죠 굉장히 손톱만 했던 게 이렇게 커져요 한 개체가 이렇게 변화한다고요 자 근데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 과정 속에서 마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디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마디 역할을 하는 게 토오예요 토오 그래서 토오에는 온갖 사행들이 다 담긴다고 했죠 이게 담겼다가 나올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거푸집 같은 역할을 해요 거푸집 이게 토오의 본질이에요 제가 오행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토오입니다 이게 말로는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해시키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오는 토오 아래서 나머지 사행들이 변화하고 이렇게 다른 개체가 될 수 있고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토오를 정의하자면 토오는 모든 것을 섞이게 하고요 그리고 변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근데 보면은 토오는 원래는 그래서 이런 목화금수가 있다고 하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공정해야 되는데 그들 속에서 중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천간의 무기토는 그럴 수 있어요 천간의 무기토는 왜? 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게 천간의 무기토예요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오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긴 하겠지만은 자 근데 진술충미를 보세요 진술충미는 이미 그들 자체가 어느 한 오행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너무 쉽죠? 자 진토는 어느 동네에 있어요? 목의 동네에 있어요 왜? 인묘진 방국이잖아요 방국 자 술토는요 신유술 신유술 방국이죠? 그래서 이것도 금의 동네에 치우쳐져 있어요 축은 수의 동네에 있고요 미는 화의 세력권에 있습니다 제가 뭐 단어는 다 다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들끼리 친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다른 오행들과 섞이는 게 만만치가 않죠 토는 이 넷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변화하고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지지에 있는 이것들은 이미 자기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다른 오행들을 대하는 게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게 진술충미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술토가 금의 동네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진토가 목의 동네에서 목들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이거를 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제가 유튜브나 다른 선생님들 강의하는 걸 많이 봤는데 술토를 금이라고 그러고 축토를 수라고 그러고 진토를 목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비판을 해요 그럴 거면 뭐하러 토라고 하냐 그냥 금이라고 가르쳐라 통변을 할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예요 간모기간에 술토가 있으면 금이니까 이거 뭐 평관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정관으로 봐야 되나?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편제를 봐요 얼마나 이게 모순이에요 토인데 결국에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다른 걸로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대충 보는 거라서 디테일한 통변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진토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진토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진토를 보죠 진토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목이 있어요 인묘라는 진토가 있고 다음에 사, 오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진토는 목이라는 동네 그리고 화라는 동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목생화하는 것을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성장기에 한번 빗대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인묵일 때는 아이죠 묘묵일 때도 아이인데 이때는 어린이라고 해야겠죠 어린이 4화부터는 이때는 뭐가 일어났어요? 이때는 성인이잖아요 그래도 성인 중간에 갓 성인이죠 그리고 오화는 완전한 성인이 된 거고 자 갓 성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2차 성징이 되고 있는 끝난 거죠 2차 성징이 끝났다는 거는 자녀를 생산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꽃이라고 합니다 꽃 꽃이 피면은 자녀를 생산할 수 그 씨앗들도 열매도 씨앗도 다 그 꽃들의 자녀 같은 거죠 그게 가능해지는 게 화예요 화 그래서 남자는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 나고 정자를 생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진토라는 것은 뭐예요 진토 이거는 사춘기 같은 거예요 성인이 되지 못했는데 성인이 막 되어가는 2차 성징 중 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굉장한 육체죠 정신적 혼란이 옵니다 혼란 혼란이 오게 되죠 이게 이제 성장기에 빗대해서 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이야기하기가 쉽죠 그 사춘기가 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몸이 성인화가 되는데 정신도 그에 따라서 성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성장통 같은 거죠 정신의 성장통이에요 몸이 클 때만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이 클 때도 아파요 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변화가 아주 중요한 시기 변화가 큰 시기예요 진토는 자 우리가 농사를 질 때도 어때요 이때 진홀이 되면 물이 다 녹는다 파종을 하기 좋다 그래서 진토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에는 변화예요 변화 이거를 지금 제가 어렵지 않은 얘기로 설명을 한 겁니다 어려운 얘기로 설명하면 수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수의 저장고를 쓰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토예요 신자진이라는 이 삼합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수가 진토에 보관이 되죠 근데 진토에 보관이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바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4월이 있기 때문에 목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진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잡히죠 원래 이거를 풀어서 하면은 진토 하나만 가지고 1시간을 넘게 떠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진토의 핵심은 변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변화무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에서 화로 가기 위한 이렇게 에너지이고요 자수라는 씨앗을 보관했다가 마지막에 꺼내서 쓸 수 있는 바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수의 어둠 자수의 어둠이 끝난 거예요 진토 다음에는 그래서 진토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그 자체로 온갖 생각이 생각이죠 다 떠오른다 목이라는 기획도 끝났고요 진토에서 수라는 원천 아이디어도 진토에 다 수렴이 된 거예요 이제 화라는 동네만 남았으니까 바로 앞에 실현 가능한 온갖 아이디어들이 다 떠오르는 게 진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토들은 기획 기획부서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회의할 때 거의 진토가 주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토는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운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우는 학문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술토를 한번 보죠 술토는 인오술삼합이 있죠 자 그러면 뭐야 화의 기적인 움직임이잖아요 화 화는 섞임이죠 자 그러면은 화의 운동이 끝난 거예요 의 운동이 마무리됐다 저장고로 쓰이는 거죠 화는 결국엔 이거는 섞임이고 변화잖아요 변화 변화잖아요 계속 섞이면서 변화해가는 것 세상에 부딪혀가는 것 이런 게 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마무리가 됐대요 자 술토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변화 섞이지 안음이죠 화의 운동이 마무리됐잖아요 술토에서 인오술로 그래서 화의 변화를 더 이상 일으키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진토는 변화가 심하다 그랬죠 얘는 어제 생각이 다르고 오늘 생각이 다르고 어제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오늘 수정이 되고 온갖 생각들이 번민들이 떠올라요 그걸 최고봉이 이제 경진일주 경진일주 같은 경우는 이 진토가 심지어 편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온갖 생각들에 시달립니다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일주 중에 하나예요 경진일주는 가장 금답지 않은 결단력 없는 일주 중에 하나인데 자 술토를 보세요 변화하고 섞이지 않는데요 그럼 이게 이거를 뭐라고 두 글자로 표현하냐면은 보수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보수적이다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이미 내적 변화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남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사춘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오지 않아요 이미 나는 성인인데 무슨 사춘기가 와 자기 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을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고쳐 쓰면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술토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뭐 유금이나 술토 다 비슷하죠 이미 화해 운동이 끝났기 때문에 굳이 변화할 생각이 없는 그런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변화가 없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기적으로도 가을이잖아요 가을 가을이고 열매 생산이 끝난 거예요 열매 생산이 끝났다는 것은 과일이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고 이미 떨어진 거예요 과일이 열매가 매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신부터 시작이 되고요 유달 정도 되면은 이때 이제 추분 전후로 나뉘죠 추분 후가 되면은 나무에서 물이 나가면서 꼭지가 말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금은 이미 독립 개체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금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자기가 이미 독립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부모 밑에서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자체가 독립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독립을 빨리 하는 게 좋죠 술토는 그것들이 모두 끝나서 이제 수라는 죽음의 단계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더 이상 꽃을 피울 필요도 없고 변화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유성을 철저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유술 방국이 되어 있는 사람 신이 빠져 있고 유술로만 되어 있으면 그런 기질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술토는 그냥 보수적이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술토 있는 사람들이 술일지라던가 술월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도 사주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술토 하나 있으면 그냥 상당히 보수적이신 분이네요 이 한마디면 끝나요 자기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쾌활하고 되게 깨어있고 서구적이고 이럴 수 있는데 술토가 있으면 의외로 다 보수적입니다 전형적인 한국형 보수예요 한국형 보수 정치적인 그런 보수가 아니라요 마인드가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잘 안 바뀐다는 소리예요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미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나의 습관 같은 겁니다 습관 이 습관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정말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말이 많지가 않아요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말 없이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진토 같은 사람들이나 말로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지 술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 이게 이제 그 농사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그 연관도 되는데 자 진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진월은 보릿고개예요 진월이죠 수로른 이때는 추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토는 배고프죠 배가 고프니까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아니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아이디어로 어떻게 뭘 일을 벌려가지고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로 얘기하자면은 이때 이제 어떻게 모내기를 할 것이고 어떻게 식량을 생산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화 시대가 됐고 직업들이 많아졌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뱅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술토는 일이 끝났잖아요 이미 한 해 농사가 끝나서 뭐예요 먹을 것이 많다 많다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이 많다예요 그것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담장이 높다 그래서 보수적이다 내 마음에 담장이 높은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 그래도 허락해주지를 않죠 지켜야 될 게 많으니까 지켜야 할 것이 당연히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고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우랑 술은 둘 다 화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술토를 가진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이니까 이성으로 이렇게 대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반면에 진토는요 반대죠 먹을 것이 없죠 지켜야 할 것이 없죠 그래서 담장이 낮아요 너도 나도 들어올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줍니다 이게 진토와 술토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무술련이었잖아요 무술련 무술련이었으니까 어때요 서로서로 담장을 높이고 성벽을 이렇게 쌓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2018년 같은 해는 절대로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편가르기 한 번 끝이 안 나는 게 무술련이에요 대립이 끝이 안 나는 거 그래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죠 무술련에는 그래서 비즈니스 같은 것도 그런 걸로 연결시키면 돼요 개인성을 보장해주는 걸로 술토가 있는데 대시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벽을 좀 허물으시라고 자 근데 이런 술토의 벽을 가장 잘 허무는 게 뭐다? 묘목이에요 묘목 이걸 이제 우리는 묘술합이라고 하죠 바뀌었는데 묘술합 묘목은 술토를 허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적중률이 높아요 묘목은 적중률이 높다는 게 뭐냐면 저 술토가 보수적이잖아요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오잖아요 근데 묘목은 어떻게 꼬셔야 될지를 자기가 본능적으로 분석을 해서 써요 적중률을 또 합니다 그럼 술토가 나도 모르게 성공을 열어요 묘목한테는 괜히 묘술합이 아니죠 육합인데 묘목이 이렇게 술토를 꽂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상대방을 해집는 것 같아도 술토가 꼭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술토의 내부까지 이렇게 휘저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술토가 묘목한테 나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팁이니까요 내가 과연 저 저 친구를 꼬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술토가 있다 만약에 상대방한테 나한테 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세요 묘목이 없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올해 하반기에 해야 될 컨텐츠인데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네요 자 그러면은 축토하고 미토를 한번 볼까요 자 축토하고 미토예요 똑같이 보면 돼요 근데 진토하고 술토와는 조금 다르죠 왜? 진술은 진술은 얘는 목과 금의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뭐예요? 수와 화의 동네에 있죠 그래서 조금 다르죠 조금 자 그러면 우리 축토부터 한번 보죠 축토는 해, 자, 축 그리고 인, 묘라는 자 수와 목 가운데에서 통행을 시켜주는 마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 토는 뭐라고요? 모두 섞인다 섞여서 뭐가 일어나요? 변화 전달 등이 일어나요 토에서는 그래서 우리 몸에 비슷한 장기가 있죠 위장입니다 위장 위장에는 어때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제가 방금 물을 마시러 갔지만은 물을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 섞여요 위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변화하죠? 위산하고 섞여서 그리고 한 군데로 이렇게 하나처럼 뭉치잖아요 변화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장으로 전달됩니다 장으로 그럼 장기는 어떻게 돼요? 장기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찌꺼기는 분별되죠? 그래서 금이에요 장기가 사주에 비해서 이런 토나 금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비위가 약해요 근데 토금이 잘 돼있다 튼튼하다 비위가 강합니다 신체가 튼튼한 거예요 비위가 강하니까 영양분 흡수를 잘한다는 거죠 이런 건강도 오행만 봐도 나온다구요 자 근데 축토는 어 보세요 이 자수 제가 예전에 했던 자수 강의를 떠올려 보세요 자수는 완전 고결한 또는 순수한 씨앗이다 씨앗 그래서 그 형태는 정하다 정하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수 형태가 그러합니다 깨끗하다고요 순수하고 자 그런데 이 자수가 모기라는 형태로 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을 이렇게 씨앗에서 싹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싹이 이렇게 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수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죽었다 껴놔도 이렇게 변화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자극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떠한 자극 자 어 닭이 알을 낳았어요 달걀을 낳았어요 유정란이에요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부화가 되나요? 목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나요? 없다고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죠 어 뭐 물론 닭은 이제 이런 축토나 이런 것보다는 따뜻함이 더 필요하죠 그걸 에너지로 이렇게 해서 영향을 먹고 자라는 거니까 자 축토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자수의 형태를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수의 가장 큰 특징은 압축입니다 압축 압축한다 자수가 이미 다 정리되어가지고 완전 고결한 씨앗의 상태가 됐는데 이 축토는 이것을 한번 더 압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양으로서의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축토는 양으로 전환시킨다 이게 축토의 특징이에요 양으로 전환시키는 거 자 이렇게 압축한다 이러니까 설명이 되게 듣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요렇게 스프링이 있습니다 자 차에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죠 차에 아 이거 차 얘기를 차 얘기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스프링으로 이해하세요 차에는 그 바퀴마다 이런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방지턱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방지턱 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고 넘어가죠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스프링이 압축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작아져요 압축이 그리고 내려올 때도 한 번 더 압축이 되죠 내려오면서 여기 다 도착하면 꿍 하고 찍잖아요 그래서 만충작용이 일어나죠 그렇게 가장 압축된 상태 스프링에 이렇게 막 압을 가서 압축된 상태 그러면 이게 팍 터지잖아요 그게 축토라고요 그 상태가 자 그네가 있어요 그네가 이렇게 그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네 왔다 갔다 밀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네가 가장 뒤로 땡겨진 상태 이 상태가 축토의 상태라고요 앞으로 팍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가장 크게 이렇게 터질듯한 에너지가 있는 상태가 축토예요 근데 이걸 이제 진토나 술토처럼 축토는 어떠어떠하다 이런 특징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죠 다른 것들과 배합되는 거 봐야 되는데 그래서 축토는 에너지가 쓰이기 에너지도 전에 터질듯한 이렇게 쓰는 게 낫댔네요 에너지가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축토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잠재력이 크다 주변에 축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축토 있는 사람이 지금 나이가 좀 있다 이러면 왕년에 한때 잘 나갔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요 축토가 있는 사람이 제주를 갈고 닦으면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 설명할 것이 많은데 일단 추려볼게요 보면은 축은 지장관 안에 뭐가 있어요 개 신 기가 있죠 신이라는 보석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또 앉아도 잘 나오죠 자 사 유 축 이라는 이렇게 운동도 하고 있죠 그래서 유금의 고로 작용하고 있어요 유금의 고로 그럼 이건 뭐예요 굉장히 그냥 자원의 보고 자원의 보고 시베리아 같은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나 혹독하죠 혹독하다 혹독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미지의 땅 같은 거죠 근데 여기를 파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렇게 매장되어 있다고요 개신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축토는 개발을 잘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아 이거 언제 무슨 약파는 장사꾼처럼 미쳐지는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고급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축토에는 근데 아무나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 조건들이 중요해요 어떤 글자들이 이런 축토를 해결해 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땅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폐기 처분 된 거예요 축토에서는 이미 다 쓰였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나고 쉬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터뜨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축오 탕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오 탕화 탕화가 뭐예요? 폭발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축이 되어 있는데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기로 터지는 거죠 원진이라는 말도 있고 탕화라는 말도 있는데 둘은 다릅니다 탕화와 원진은 근데 탕화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터지는 거예요 오화가 축토를 건드리는 바람에 그래서 성격이 나름 안에 폭발적인 것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 때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축토는 음 글자 지지의 다른 배열이라던가 운에서 이런 축토를 활용할 수 있는 때를 만나지 못하면은 영원히 가능성을 가진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능성만 충만한 상태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죠 한 번도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근데 한 번 피워보면은 피우는 그런 운을 만나면은 좋다는 거예요 변화무쌍 이런 말하고는 좀 다르죠 얘기 나오는 게 자 반면에 그럼 반대로 미토를 한 번 보자고요 미토 미토 미토는 사, 오, 신, 유 이렇게 되네요 화와 금의 음 다리, 중간다리 교두보라고 하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금화교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화교역 금화교역이라는 말은 네이버에 치시면은 저보다 더 설명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금화교역 역할을 하는 게 미토예요 지지의 진술충미 중에서 유일하게 화와 금을 연결시켜주는 게 미토입니다 자 미토는 축토와 다르죠 자 축토가 압축이라면서요 미토는 뭐예요 가장 펼쳐진 상태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음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자 이게 오화하고 미토는 달라요 오화하고 미토는 달라요 자 오화는 에너지가 가장 펼쳐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의 태양처럼 엄청나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미토는 이렇게 펼쳐지게 있는 게 아니라 펼쳐짐이 끝이 나서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음 이제 이때부터는 어두워지기 시작이죠 어둠의 시작 시작이고 어둠으로 전환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오화는 어둠은 아예 없다고요 자 그래서 그네로 치면은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라고 할 때 가장 앞에 있는 상태예요 가장 앞에 있으면은 가장 앞에 있지만은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이기도 하죠 오화는 아직 앞으로 가는 에너지가 가장 클 때라고요 뒤로 가는 에너지는 아예 없어요 근데 미토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음양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변화는 미토와 축도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축토와 미토로 또 나와서 축토가 폐기 처분 된 거라면요 미토는 신상 같은 거예요 신상 신상 그래서 축토는 보면은 폐기되었지만 얘는 실속이 있어요 안에 금이 있으니까 아 이거를 실속이 있다 안에 금이 있다 이거를 제가 좀 과학적 원리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의 나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내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다른 명리학 한 선생님들처럼 얘는 미토는 가장 신상이고 가장 이제 자랑할 만한 거죠 실속은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토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에 끈뻑끈뻑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신상이니까 뭐예요 자랑해야죠 자랑 이제 막 그거 한 거니까 가장 앞으로 가 있다면서요 그 내에서 가장 앞으로 가 있다고요 가장 가장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잘 돼 있다고요 5화보다 더 앞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런 미토는 SNS를 많이 해요 별의 별거를 다 자랑해요 어 이런 거죠 나는 어 조그만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차를 BMW로 뽑은 거예요 BMW를 SNS에 막 올리죠 그 화려하면 사람들이 와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실속이 없다고요 왜 고시원 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미토는 축토는 절대 자랑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숨겨요 근데 가서 보면은 뭔가 대단한 집에 살고 있고 예 알맹이가 아주 튼튼합니다 예 자가 막 집도 자가로 가지고 있고 대출 하나 안 끼고 집을 사죠 이런 차이가 있다고 이런 정도의 차이예요 이런 정도의 근데 중요한 거는 미토는 어쨌든 보면은 금과 화화의 사이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요직에서 어 활동한다 미토가 이 화금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화금을 화로 활동하는 것을 다 금으로 결과로 만들어내는 달이라고요 이게 미토로 인해서 꽃이 열매가 되지 못하면 어때요 얼마나 슬퍼요 오죽하면은 총각 귀신이 나왔냐고 천여 귀신이 나왔냐고요 억울한 거예요 금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는 쓰임새가 없었다라는 거죠 쓰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미는 충미는 음향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고 진술은 그냥 변화있다 보수적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어 삼합이 있어요 삼합 삼합이 있는데 진토는 수의 저장고로 작용합니다 근데 이 저장고가 될 수도 있고요 묘지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묘지 묘 무덤이죠 무덤 모든 토는 모든 토는 어떤 한 오행의 창고 또는 묘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묘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고로 저장할 때는 어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꺼내 쓸 수도 있어요 꺼내서 쓸 수 있다 묘지로 작동하면은 저장이 아니라 꺼내서 쓸 수 없다 쓸 수 없다 그래서 창고가 있는데 묘지로 작동할 때는 열쇠가 없는 거고요 저장고로 작동할 때는 열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 돈이 있어요 돈 돈이 많은데 내가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인출을 못할 수도 있죠 묘지로 작동한다 내가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열쇠가 내 와이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벌어온 돈인데 내가 저축한 돈인데 와이프의 허락 없이는 돈을 꺼내서 쓰지 못하죠 그게 묘지에 빠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명리 가르친 선생님들을 봤는데 이게 언제 저장고로 작용하는지 언제 묘지로 작용을 하는지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선생님을 제가 유일하게 한 분 봤거든요 언제 묘지로 작동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좀 부족한 게 많았는데 형충파해와 곁들어서 토의 그런 고지와 묘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여섯 번째 지지 이야기 시간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때는 라이브 방송은 안 하고 제가 촬영을 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C 10 10 10 11 12 11